자, 지난 에피소드에 있어서 cycled라고 하는 요거 function. 마찬가지로 generate 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ake와 cycled와 natural numbers. cycled는 여기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일단 없어도 되겠죠? 지워놓고, take up generator는 여기 있죠? natural number, power 시리즈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워놓고, natural number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natural number, 그리고 take up, 그리고 cycled, 이 세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과 함께 공부했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take는 세 개만 가져오는 거였죠? natural numbers에서 세 개만 가져오는데,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것을 cycled에 집어넣습니다. cycled에 넣어서 이걸 이런 식으로 받고 있어요. 점 세 개 똥똥똥 쳤죠? 이 트러블로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value 각각을 yield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cycled인데, 이게 10으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take 10. take 10이니까 10개만 가지겠다는 거죠. 그 중에서. index 번호가 0에서부터 an이 10이니까 10개만 가져오는 거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점 세 개가 똥똥 찍혀있죠? 이 점이 하는 역할. 여기 있는 점 세 개가 하는 역할. spread operate 였죠. 그죠?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없으면. 그러면은 generate 오브젝트가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거기다가 우리가 점 세 개를 넣어주니까. 그러면은 spread operate가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우리가 했던. 그러니까 raise evaluation. 하스케일 프로그래밍. 초급 4년 차에 하스케일 프로그래밍 공부했었죠? 그리고 중등 1년 차에 여러분들이 지금 functional programming with javascript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던 내용들하고 지난 에피소드와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하고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공부하던 것과는 보다는 하스케일 프로그래밍에 훨씬 더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2019년 3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 자바스크립트든 파이썬이든 뭐 고우든 뭐든 간에 다 functional 프로그래밍의 기법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generate 입니다. 그 점을 보시고 그 점을 이해하시고 밑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요거 있죠? 카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뭐였나요? 그러니까 numbers에서 take number 10개를 가져오고 또 가져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실행해 보면 첫 번째는 1,2,3,4,5,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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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 중에서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부분이었나요 제가 그걸 지워버렸나요 그걸 지워버린 모양이군요 아 여기 있군요 이거 말이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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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면서 마지막 두 개가 undefined로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제네리터는 one time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사합니다.